2020년 맞이하여서 제1회 고감사에서 부처님 오시는 날 맞이하여 보이스 앙상굴 예술단에서 음성 공양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이번에 오실 분은요. 자 우리 보이스 앙상굴 예술단의 회장님이신 김배철 회장님 모셔보겠습니다. 오기 박수로 모십니다. 가자. 아직도 내 사랑은 너 하나인데 사랑에 맞춘 표를 눈물로 찍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란나 가네 가네 떠나가네 오기가 가네 흰기처럼 바람처럼 내 영혼을 아삭한 여자 내 젊음을 꺾고 간 여자 어휘해 남이 되고 말한다 오가 아직도 내 사랑은 너 하나인데 사랑에 맞춘 표를 눈물로 찍고 돌아서 간 오기 오기야 내 사랑은 너 하나인데 사랑에 맞춘 표를 눈물로 찍고 내 사랑은 너 하나인데 사랑에 맞춘 표를 눈물로 찍고 그런 것을 다 주어도 모자란 날 가네 가네 떠나가네 오기가 가네 햇살처럼 눈물처럼 내 영혼을 겹쳐준 여자 내 가슴에 머물던 여자 이의 남이 되고 말한다 내 사랑은 너 하나인데 사랑에 맞힌 면을 눈물로 찍고 돌아서 간 오길, 오길이야 햇살처럼 바람처럼 내 영혼을 낳아준 여자 내 젊음을 벗고 간 여자 거의 해당이 되고 말한다 내 사랑은 너 하나인데 사랑에 맞힌 면을 눈물로 찍고 돌아서 간 오길, 오길이야 돌아서 간 오길, 오길이야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항상불 예술단 그 단원님들이 멀리 김해, 창원, 진영 각 차에서 이렇게 나를 믿고 이렇게 호응해 주신 단원님들인데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차를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감사의 신도 본님들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